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구평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화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현강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 온 학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보면 핑계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래서 실수를 했어요. 이걸 잘못 봐서 실수를 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네 번째 페이지는 다 맞는데 1, 2, 3페이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50점인 줄 알았거든요. 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번 시험이 네 번째 페이지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신유형의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다소 6월에 비해서는 단순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복잡한 유형도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페이지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학생들 대개 얘기하는 시간대를 보면 굉장히 네 번째 페이지까지는 빨리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7번을 만나면서 그 17번이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까지 준비를 했는데 17번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그랬니? 라고 했더니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끌어서 어쨌든 20번까지는 마무리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1, 2, 3페이지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분명히 점검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번 시험은 50점 그리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그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실수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무 킬러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나?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6평 때 50점 혹은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등급이 확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실수를 하길 다행이야. 수능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수를 잡아야 되겠다. 오답노트를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나의 위치가 어떤지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어딘지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최종 점검하는 부분이었지 여러분 수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 아쉬움을 가졌던 학생들은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수능에서 그 아쉬움을 확 털어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답률을 잠깐 같이 볼게요. 탑 5인데 17번과 18번 그래도 어쨌든 킬러 문항에서 오답률이 높아요. 그리고 형광에서 만난 우리 학생들 앞페이지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아서 아쉬웠던 분들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수가 2, 3개가 나왔어. 그걸 단순히 실수야라고 취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내가 개념이 빠진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본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이 양적관계 문제였는데 선생님도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17번을 어떻게 풀었을까 같이 연습한 대로 잘 풀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17번은 선생님 여기 총평에서 한 번 다뤄드리고요. 해설 강의도 촬영을 했으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라는 조금 조그만 팁도 있으니까 꼭 해설 강의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A기체와 B기체가 반응을 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자 이때 선생님이 항상 늘 얘기했던 게 여기 미지수에 집중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평가원에선 네가 이 미지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내가 볼 거야 라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딱 보면서 그래프 개형이 바뀐 여기가 종결 지점이야 세이만 존재해 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한계반응물이 들어오는 A구나 한계반응물이 기존에 있던 B구나 를 알려주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M몰에 B가 있었고요. 1몰이 들어와요. 내가 한계반응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M몰이 있었고요. 2몰이 들어와요. 내가 한계반응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12몰인데 있잖아. 내가 한계반응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만 쓴 겁니다. 문제만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양적인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제발 너 어떻게 반응하니 하는 이 양적관계를 묻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니 이 양적인 관계를 묻는 거야. 나 2배 반응이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숫자 1분의 4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1분의 여기가 3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배 반응이니까 2, 2가 돼요. 그럼 밑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아 미지수를 써야 되겠어. 로 가주시면 되죠. 여기까지도 문제만 쓴 겁니다. 2배만 반응을 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 K분의 4K로 가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가 4K니까 난 3K가 남았어 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긴 어때요? 2K분의 얼마가 돼야 되죠? 4K가 돼야 되니까 난 2K가 남았어 라고 하는 여기에서 양적관계가 보이시잖아요. 1몰이 더 반응을 했더니 K몰이 빠졌다라는 건 1몰과 K몰이 반응을 한다라는 소리잖아. 아 M은 4K구나 가되셔야 돼요. M은 4K구나 오케이 또 2배 반응이구나 를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4배 4배 반응 여기서는 2배 반응이니까 이렇게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C가 얼마죠? 4K가 되죠. 4K분의 얼마죠? 여기 이 값이 4K분의 5K이기 때문에 내가 K몰이야 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M은 4K라고 얘기를 했고요. K는 8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M은 얼마다? 32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M이 32몰이에요. 4K M이 32몰이에요. 32몰이에요. 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구나. 1대 8대 8로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서 몇 배 반응이지? 몇 배 반응일까? 거기에 집중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양적 관계에서 정말 세미현강 그리고 인강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미지수에 집중하지만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해서 몇 배 반응인가를 찾아야 돼 몇 배 반응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5답률 1위 문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전반적으로 B와 C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끝까지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로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좌절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현재 위치를 방학을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실수를 좀 많이 주의해야겠어. 내가 금속이 부족해.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양적 관계 보는 게 조금 부족해 하는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